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리벳 이엄입니다 리벳 이엄 자 리벳은 이렇게 한쪽 면만한 경우도 있고 양쪽 방향이 있습니다 이때 리벳의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판의 인장 강도입니다 철판의 인장 강도부터 한번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p s 는 ps 는 t 에이 곱하기 t b 마이너스 t 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t 에는 철판에 허용 인장 억력이 되구요 t 는 철판에 두께가 됩니다 아시겠네요 그 다음에 리벳의 강도 입니다 자 리벳의 강도 자 바로 넣어볼게요 일단 보고 계세요 자 리벳의 강도는 자 자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자 t r a 4분의 파이 d 제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t r a 는 젠판에 우리는 情ان 우리는 장 Johannes 이쪽 파이 이거는 이제 두 쪽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 상태에서 두 쪽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tau Ra 곱하기 2 4분의 파이 t 제곱이 되겠죠. 자 지압강도입니다. 지압강도는 호용인장능력의 Ra의 dt입니다. 호용지압응력 이거는 호용지압응력이 되겠죠. 자 그런데 E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. 그래서 ET보다는 작을 때는 RB 곱하기 dt1이 되고요. 두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RB d2t2입니다. 자 리벳 강도입니다. P R P R S 콤마 P R B 민이 됩니다. 자 지금 현재 자 리벳의 강도에서 전단 강도, 지압강도, 리벳 강도에 대해서 한 개일 때 또는 두 개일 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요. 자 리벳의 개수입니다. N P R 왜 리벳 강도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강도에 따라서 리벳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리벳 2형 철판의 인장 강도 그리고 리벳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 5월 9일 안병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